오늘은 7월 31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6월 14일 경이 내리니까요. 호랑이 날입니다. 가을 설이 내린 그 산에 나타난 하얀 그 백호이 날입니다. 오행산 그 경이는 금극 목 즉 쇠와 나무가 부딪히는 상극의 영국입니다. 맹호의 그 기질로 작은 일은 그 거들떠보지도 않고 늘 그 큰 일만 쫓다가 시간을 그 보내고 마는 용맹이 그 하늘을 찌르는 그런 기운입니다. 청간의 그 경은 개인의 그 사사로운 또 신뢰보다는 명분과 또 정의를 쫓는 의로운 그 기운을 의미합니다. 이날 그 경인의 일진을 또 돈복 터지는 그 일진으로 우리는 그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. 지나친 그 뜻만 쫓다가 어느새 그 서산해지는 그 노을을 쳐다보고 후회를 하게 되는 그런 그 때늦은 그 자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 따라서 그 과하고 지나치게 그 드러나서 그 위세가 그 오히려 그 돈복 전개나 또 운세 전개의 그 발목이 되지 않도록 오행 그 금의 기운을 말없이 그 소리나지 않게 품어줄 수 있는 그 토의 기운이 무엇보다도 또 꼭 필요한 하루입니다. 이때 그 보충이 되어질 그 토의 기운은 지지에 들어있는 그 나무와 또 상극의 구조가 아닌 쇠와 그 나무를 또 모두 동시에 껴안을 수 있는 그런 그 포용해 줄 수 있는 그 토의 기운이 되어야 합니다. 따라서 그 살짝 그 수기운을 머금고 있는 그 토의 기운이 된다면 그때는 그 먼지가 날리고 또 사막화되고 또 건조한 그런 흙이 아닌 생명을 그 키워낼 수 있는 그 촉촉한 또 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때 또 돈복 터지는 그 최적의 환경이 구축됨을 의미할 것이고요. 여러분들께서 그 평소 물그릇을 받아 놓으시는 분들은 이날만큼은 그 물속에 살짝 그 설탕 알갱이 그 몇 개를 넣어주십시오. 설탕이 그 암시에는 토의 기운이 그 물과 조화롭게 또 균형을 이루는 그런 상황을 암시합니다. 이런 그 간단한 또 풍수방법 병행하셔서요. 크게 그 돈복 터지는 멋진 그 월요일 만드시기 바랍니다.